주식 투자의 세계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염블리 염승원 부장님이 만든 주식 검색식 어떤 알고리즘 같은 게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어떤 조건을 넣으면 또 그에 맞는 아마 종목들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우리 염부장님? 제가 만든 검색식이 되게 많이 있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래서 그 식을 만드신 거예요? 네 제가 예전부터 만들어 놓은 식들인데 아 그걸 이제 홈페이지에 이식을 시켜놓으셨구나.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만약에 계좌를 터주시면 그분들에 한해서 삼프로TV 통해서 터주시면 제가 이제 저희 직원이 그거를 이제 선물하기 기능이 있어요. 사실 저희가 HTS에 그걸 좀 보내줄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가입하실 때 뭐 무슨 염블리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네 네. 이벤트 코드에 염블리. 염블리라고 쓰면 안 되겠지. 염승원이 그냥. 그렇지. 에이아이가 뭐 그런 것까지 인식하나. 에이아이는 해야 되는구나 참.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우리 염승원 부장님 조금 더 밝은 톤으로 우리 서로 대화 나눠 되는 날이겠죠? 네. 네 그럼요. 그럼 강요를 해 이렇게. 아니 또 오늘 정도는 한 번. 아니 요새 보니까 어제도 유지용 연구원하고 같이 방송을 하셨잖아요. 굉장히 의지가 막 불타 계시더라고요. 아슬아슬하더라. 아슬아슬해. 내가 원래는 약속 없느냐 무조건 모니터링 하는데. 아유 씨 엄신아. 다시는 안 나오려고. 저는 뭐 무조건 우리 시청자 편에 서서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저는 보기 좋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니 보기 좋았어. 보기 좋았는데. 고맙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하나하나 이슈체크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요새 아무튼 이제 금리를 떠나서 사실 코스닥이 안 좋은 이유가 바이오 때문이잖아요. 사실 바이오 기업들이 워낙 좀 분위기 안 좋은데 투자하실 때 아무튼 이제 그런 부분들 좀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사도 좀 나와 있는데 일단 뭐 바이오는 어차피 고령화 시대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바이오는 당연히 성장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도 이제 불미스러운 일들이 좀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 점은 좀 걸려내셔야 될 것 같고. 일단 이제 바이오협회라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통용될 수 있는 임상시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각 회사들이 너무 자의적으로 평가를 한다 이거죠. 어떤 기준보다는 자기네들한테 좀 너무 유리한 쪽으로는 평가를 하니까 실제로 의미 있는 데이터가 안 나왔는데도 그렇게 나온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다 보니까 주가는 또 반대로 급락을 해버리고 신뢰도를 좀 상실한 것 같아서. 임상 결과를 뭐 어떻게 왜곡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발표를 할 때 통계적 유의수,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기사는 뭐냐면 HLB가 지금 이제 리보세나리미라고 항암 신약후보물질 임상 3상 결과가 이제 나왔는데 이걸 지금 이게 뭐 아직은 조사니까 사실 뭐 어느 게 맞는지 몰라요. 그런데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허위공시한 혐의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게 알려졌었잖아요. 그런데 진양곤 HLB 회장이 그때 1차 지표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했으나 결과가 탁월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깨에서 나온 얘기는 뭐냐면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한 건 임상시험에 실패했다고 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결과가 탁월했다고 또 그 뒤에 바로 붙여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투자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면 아닌 거라 확실히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했는데 결과는 좋다. 그럼 바이오 업체들이 많다 이거죠? 네. 지금 요즘에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 되는데 뭐냐면 여기 나온 자료가 뭐냐면 연구의 유의성을 판단하는데 흔히 쓰이는 게 P값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P값이. P값이. 이게 이제 우연히 발생했을 가능성. 이 약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쨌든 이제 뭐 다른 효과에 의해서 효과를 이제 나타내는 그 값이라고 하는데 이게 높을수록 좋은 건 아니죠 사실. P값은 우연이니까. 그런데 그거는 진짜 너무 어려운 요구를 막 써가지고 호도하는 케이스들이 있는 거는 그 자기네들 협회에서 할 게 아니라 뭔가 좀 제3의 어떤 감독기구에서 그런 거 좀 해야 될 것 같아. 왜냐하면 그걸로 인해서 뭐. 엄청난 피해가 발생한. 무슨 말인지도 몰라 못 알아들어. 맞아요. 솔직히. P값을 누가 알아? 우리 P값이라고. 박사학이 너무 쓸 때나 P값이 뭐냐 뭐 이런 얘기. P값이 뭐해요. 그러니까 이 값이 사실은 이제 0.05 이하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약물에 대한 것이.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려면 그렇다는 거죠. 네. P값이 0.05 이하는 돼야 된대요. 그러면 이 약으로 효능을 볼 확률이 95% 이상이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건데 통계적 유의성 확보 못한 건 이 값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사실은 확률적으로. 그런데 이런 것들이 나왔으면 좀 이제 주의를 해야 되는데 이제 저번에 HLB도 결과가 오히려 좋은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때 또 주가가 엄청 올랐었어요 사실. HLB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조사를 받고 있는데 결과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임상 부풀리기가 너무 좀 종종 확인된다. 얼마 전에 대응 제약도 최장협약 호이스타정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코로나19 치료제 효능 확대 임상 이상에서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제목의 보도자료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자료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바이러스가 이제 음성 전환하기까지 걸린 시간 단축하는 거죠. 이게 중요한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그럼 유의하지 않았다는 건 사실상 언제부터 실패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목만 봐서는 성공이잖아요. 가능성 확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재산이 걸린 문제라서 되게 중요한 이슈거든요. 그러니까 바이오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선천적으로 꺼리신 분도 계시겠지만 명확하게 아니면 아닌 거고 성공했으면 성공했다고 명확하게 발표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보수주의의 원칙에 의해서 통계도 우리가 아니 회계도 보수주의의 원칙이 있잖아요. 그런 공시나 발표도 보수주의의 원칙에 가이드라인을 해서 통계적 유의성 이런 어려운 용어 쓰지 말고 적정, 한정, 의견 거절 이런 것처럼 그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아. 그런 기준이 좀 필요한 것 같긴 해요. 투자분들이 너무 좀 어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라서 또 한국의 개인 투자분들이 워낙 바이오를 많이 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빨리 좀 제도 개선도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데 중요한 건 제약업체 자체적으로 좀 깨끗하게 발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확실하게 결과 실패했으면 인정하고 잘했으면 잘했다고 칭찬받으면 되니까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하나만 더 보고서 좀 말씀을 드리면 국내 건설 수주가 좀 되게 잘 나온 것 같더라고요. 하나금융투자의 윤승현 연구원님이 쓰신 자료인데 1월 달 국내 건설 수주가 114.8조원 37%나 증가를 했고 토목하고 주택용, 주거용 건축이 좀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년 동월 대비 1월 수주가 늘어난 것도 상당히 좀 긍정적이지만 특히 이제 SOC, 인프라 투자 관련해서 예산이 좀 증액돼가지고 토목 프로젝트 좀 발주들이 좀 늘어나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좀 긍정적일 것 같고요. 사실 작년 주택 수주가 역대 최고였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또 공공건축이라든가 이런 게 늘어나고 또 다음 달에 재보궐선거가 있는데 일단 여당이나 야당이나 지금 아무래도 재건축에 대해서는 좀 규제 완화하는 쪽의 스탠스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건설업종에는 좀 좋은 뉴스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3분 남았는데 오늘 그 일정부터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잠시만요. 오늘 일정은 일단 중국에 오늘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되는데 이게 또 인플레를 또 자극할 수 있으니까 장중에 좀 발표되는 거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미국도 2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되고 그다음에 미국 10년물 국채 입찰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오늘 밤에 오늘 새벽에 있었던 미국 3년물은 응착률이 역대 평균치를 좀 넘어서가지고 흥행에 성공했다고 하니까 그만큼 채권 수요가 많았다는 얘기니까 금리가 이제 하향 조정될 수 있는데 10년물도 만약에 흥행에 성공한다면 금리가 더 안정화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미국 아마케에서 초록 발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미국 아마케가 열리는데 유일하게 지금 모멘텀이 사실 바이오 쪽 너무 안 좋은데 학회거든요. 그래서 학회에서 이제 초록을 좀 발표하니까 몇몇 업체들이 발표를 하는 것 같아요. 가는 업체들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정확하게 어느 업체라고 기사가 나온 건 아닌데 일부 업체들이 보고서상으로 좀 거론이 되니까 좀 모멘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게임업체 메타버스 로블룩스가 상장하고요. 쿠팡도 공모가 결정하는데 공모가를 또 올려버렸더라고요. 밴드를. 밴드를 올려가지고 지금 시총 상당 기준으로 66조 나옵니다. 그럼 우리나라 시총 3위가 돼요. LG와 이겨버려요. 거기 미국에서 따상하는 거 아니야? 따상? 미국은 상당한 거 없으니까 사실 뭐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정도로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쿠팡이 근데 미국 시장에서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근데 일단 올려서 이제 신청을 했어요. 그게 그대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좀 자신감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3등으로 어마어마한 거죠. 하이닉스 다음이야? 하이닉스 다음입니다. 네이버보다 비싸? 네. LG와기 3위로 알고 있는데 60조거든요. 와.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누가 이거 상장하려고 그랬어요. 할 수만 있으면 다 미국 가야죠. 할 수만 있으면 미국 가는데 잘 안 받아주지. 그렇죠. 아무나 안 받아주죠. 우리도. 우리도. 네. 우리도? 지금 59분이고요. 이제 장이 시작할 것 같습니다. 30초 남았는데 오늘 코스피가 어제 정말 급등락하다가 결국 끝이 났는데 오늘 3,023포인트 한 50포인트 가까이 상승 출발할 것 같고요. 코스닥은 12포인트 정도 갭상승이 나올 것 같습니다. 물론 미국 나스닥에 비해서 상승폭은 생각보다는 그렇게 뭐 크진 않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 좀 일단 강세인데 역시 그 2차 전지가 제일 센 것 같아요. 뭐 테슬라가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2차 전지 LG와크하고 삼성 SDI가 오늘 좀 급등대로 중국 시장도 지켜봐야 되니까 조금 바구 사자 뭐 이런 건 안 들어오고 조심조심 가시는 겁니다. 어제도 사실 중국 증시 막 따라서 춤춰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아 요즘 중국 애들 자 이제 호가 나오고 있고요. 네이버가 일단 3% 네이버도 아무래도 쿠팡이 공모가 올려버리면 그러니까 좋죠. 그래서 오늘 3% 쿠팡이 나보다 비싸다고? 그죠. 자존심 상해할 수도 있죠. 네이버 입장에서는. 그래서 LG와크가 5% 정도 지금 주가가 급등 출발했고요. 삼성 SDI 포스코케미칼 SK이노베이션까지 다 일제히 관련 기업들 다 급등세로 출발했습니다. 자동차도 좋고 하이닉스도 한 2% 정도 일단 반등했습니다. 그리고 두산 피어세 같은 신재생 에너지도 오늘 다 강세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뭐 작게는 적게는 1% 많게는 5, 6% 정도 상승했고 역시 하락하는 거는 정반대입니다. 경기 민감주 다 급나가. 정유주 빠지고요. 네. KB금융이 마이너스 3%, 포스코가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삼성생명이 마이너스 1%. 그래서 경기 민감 섹터는 오늘 다 일제히 반대로 빠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CS윈드가 오랜만에 올랐네요. 한 5% 정도 반등했고 반도체 관련주인 DB하이텍도 한 4%. 그리고 솔로스 첨단 소재 5%. 이게 동박 관련주죠. 2차전지. 그래서 한 5% 반등을 해줬고 그 다음에 역시 메리츠 화재, 현대미포조선 이런 기업들은 하락세로 일단 출발했습니다. 코스닥으로 좀 넘어가서 일단 오늘 가장 강한 섹터는 2차전지 같고요. LNF가 5%, 동아기업이 한 5% 올랐고요. 또 자율주행 관련된 MCNX가 한 4% 정도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 성장주 대부분 IT입니다. IT가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바이넥스가 오늘 다시 마이너스 2% 좀 빠졌는데 시각체에서 조금 더 조사를 강화한다는 뉴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자꾸 발생해서 바이넥스는 오늘 조금 하락세로 출발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코스닥 쪽에서는 오늘 HLB 제약이라든가 올릭스라든가 또 아니면 4차 산업혁명 수혜주 핀테크 관련주의 웹캐시 또 아니면 바이오기업인 인트로바이온 이런 기업들이 상승률 상위에 포진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도 워낙 성장주가 많기 때문에 오늘은 분위기가 좋은데 많은 분들이 좀 아쉬워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미국 나스닥에 비해서는 좀 상승폭이 좀 미진합니다. 코스피가 지금 3,800포인트 간신히 3,000 넘어선 상황이고 1% 정도 반등했고 코스닥은 910포인트 1.4% 정도 상승을 좀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중국 증시 좀 눈치도 봐야 되다 보니까 중국 증시는 일단 장 초반은 출발은 예상보다 우리 투자자들이 굉장히 진중해졌다는 뜻이기도 해요. 예전처럼 흥분하지 않으시고 상황을 보고 대응하시는 것 같습니다. 수급은 개인 투자자가 오늘 양시장 합쳐서 1,000억 이상 사고 있고요. 반면에 외인 기관은 다 매도인데 어제 기관 투자자고는 많이 매수를 했는데 오늘은 바로 하루 만에 671억 정도 매도하면서 어제랑은 또 반대 포지션을 좀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섹터 쪽으로 넘어가서 오늘 가장 강한 섹터는 2차전지입니다. 2차전지 생산하는 업체들이 다 3에서 5% 정도 올랐고 MLCC, 드론 관련주, 인터넷 플랫폼, 반도체 대표주, 전자결제, 아이폰 관련주나 쿠팡 관련주들 다 일제히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IT 위주로 지금 강세 보이는 게 특징적인 것 같고 거의 대다수 업종이 올랐고 하락하는 섹터는 손해보험, 은행, 생명보험, 조선 철저하게 경기나 금리 플레이를 하는 그런 섹터들은 최근에 또 많이 올랐으니까요. 약간 좀 조정받네요. 그래서 지수 올라가려면 IT가 이끄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IT하고 2차전지가 오늘 장중에 상승폭을 확대하느냐 아니면 또 장중에 차익매물 나와서 그러니까 오늘 또 바로 갭상승 나와서 밀리는 흐름이 나오느냐 거기에 따라서 지수 방향은 조금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조금 아쉽지만 출발은 양호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상당히 실망스러운 표정입니다. 4% 정도 생각을 한 거야, 본인이. 갭상승. 주식 어렵지, 정부로? 이거 밖에 못 가나? 주식 어렵지? 아니, 참 답답하네요. 주식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준비된 리포트들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메리츠 증권의 주민우 연구원님이 2차전지 세 가지 업황 이슈 분석이라는 자료가 있는데 요새 2차전지 워낙 좀 걱정들이 많으신데 보고서들이 좀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슈는 뭐냐면 일단 차량용 반도체 부족 때문에 완성차 생산이 차질 빚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완성차 생산을 못하게 되면 반도체가 당연히 부족하니까요. 2차전지도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이슈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다고 적어주신 게 내연기관차 생산을 줄이는 거지 이걸 배터리 3사, 그러니까 전기차 생산까지 줄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부족해서 줄이는 게 먼저 들어가는 건 내연기관 쪽이다. 그래서 실제로는 큰 타격은 아직까지 1분기까지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고 특히 작년에도 사실 그랬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전기차 생산에 차질이 발생했는데도 2020년 상반기에 배터리 업체들 출하량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또 너무 걱정하지 말자는 의견이고 두 번째가 원통형 배터리 공급이 좀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통형 배터리는 테슬라가 지금 자기 차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게 원통형 배터리인데 파나소닉하고 LG에너지 솔루션, 그 다음에 그나마 좀 아직 삼성 SI는 납품을 하진 않지만 일단 생산은 하고 있고 그런데 이쪽이 최근에 2년 동안 지금 증설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요는 되게 많거든요. 이게 전기차만 들어간 게 아니라 드릴 같은 전동 공구, 그 다음에 전기차, 오토바이 같은 거죠. 바이크, 또 ESS 이런 데서 굉장히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원통형 배터리 확보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어제 보니까 삼성 SDI가 중국 텐진에 배터리 공장을 증설한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한 2천억 이상 투자를 해가지고 증설한다고 하는데 삼성 SDI는 거의 원통형 배터리 많이 생산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급 부족 이슈는 조금씩 이런 증설을 통해서 훼손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배터리 원재료 가격이 지금 너무 올라간다. 아시겠지만 구리, 리튬, 니켈, 코발트 다 급등 했잖아요. 그게 이제 배터리 제조사 입장에서 원가에 좀 악행을 끼치니까 좀 부정적일 수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이제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배터리 업체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이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올라가는 원가를 고객사, 자동차 업체에 일부 전가를 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메탈 가격이 상승해도 가격에 미친 영향은 좀 크지 않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셨고 실제로 리튬, 코발트, 니켈, 동, 박 모두 다 10% 이상 상승한다고 해도 배터리 팩 가격은 1.5% 정도 상승을 한대요. 그래서 원가에 미친 영향은 그렇게 크진 않으니까 배터리 쪽에 대해서 이 부분도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2차전지가 사실 이런 이유도 있지만 금리 때문에 좀 많이 흔들리긴 했는데 여전히 제가 증권사 이렇게 2차전지 담당하시는 분들 보고서를 다 읽어봐도 전체적인 그림 자체는 바뀐 건 없는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다들 보고 계시니까 조금 좀 장기적인 흐름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관련해가지고 지금 NH투자증권의 도현우 연구원님이 적어주신 건데 요새 이제 반도체가 지금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이게 이제 스마트폰까지도 영향을 좀 많이 준다고 합니다. 가전제품까지도. 그래서 이쪽도 자동차뿐만 아니라 지금 공급이 좀 부족해서 지금 샤오미가 지금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AP나 모뎀칩 그 다음에 통신칩 같은 게 반도체가 지금 부족하다고 이미 언급을 했고 퀄컴 같은 경우도 반도체 공급 주기가 좀 길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언급을 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지금 연말까지 좀 지속될 거라는 전망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마트폰 쪽에도 지금 공급 부족 이슈가 굉장히 좀 불거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반도체 수급 불안으로 인한 가격 상승 또 이런 스마트폰이나 가전 같은 세트업체라고 그러죠. 이쪽에 들어가는 제조업체 부진 이거는 세트업체가 당연히 수익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IT의 수요에 좀 부정적이라고 최근에 해석이 좀 되는 모습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됐을 때 반도체 업체 입장에서는 나쁘진 않은 게 공급 부족 때문에 가격은 어쨌든 올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세트는 좀 안 좋을 수 있지만 이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반도체 쪽은 좀 좋아질 수 있는 그림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사실 어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올해 하반기부터는 PC나 이런 TV나 가전제품 쪽 수요는 좀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들이 조금씩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런 반도체 공급까지 좀 부족해지면 세트업체들한테는 조금 불리할 수 있다는 그런 리포트들은 최근에 좀 나오고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SK증권의 한대훈 연구원님이 적어주신 자료인데 미국의 재난지원금이 증시에 훈풍을 불어줄까. 왜냐하면 재난지원금이 워낙 큰 금요일까. 크죠. 그래서 이제 하원 통과되면 바로 이제 집행이 돼서 1인당 1,400달러 정도. 현금으로 바로 그냥 쏘는 거죠. 네. 바로 그냥 쏴주는 거죠. 현금을 쏴주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60만 원 되는. 그 정도 되는 것 같고. 1인당. 1인당. 우리 한국은 예전에 이제 가족 기준이었잖아요. 미국은 그냥 한 명당 그렇게 성인 기준으로 쏴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고 있더라고요. 작년에 재난지원금이 이미 영향을 줬다고 합니다. 작년 3월에 통과된 미국의 2.2조 달러 보양 패키지에서 현금 지급을 받았던 계층이 주식을 많이 샀대요. 실제로. 작년 미국에서. 로빈우드라고. 로빈우드. 네. 맞아요. 그래서 작년에는 1인당 1,200달러 수표로 지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현금 보조를 받은 250만 명의 계좌를 분석해 보니까 한 주간 당시 4월 달에 지출이 81% 증가했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지출 중에서 주식 거래에 사용한 금액이 연소득 3.5만에서 7.5만 달러 계층에서 한 주간 무려 90%나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3월 증시 폭락 후에 로빈우드 계좌들이 터지면서 어쨌든 증시에도 영향을 줬는데 이번에도 좀 그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젊은 개인 투자들의 매수세를 좀 기대해볼 만하다. 이런 내용이고. 도이치방크 보고서가 있는데 미국의 25세에서 35세 개인 투자자들이 정부 지원금의 50%를 나는 주식에 투자할 것이라고 설문조사에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8세에서 24세가 40%, 35에서 54세가 37%가 나는 이 돈으로 주식에 투자하겠다. 절반을.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식으로 그렇게 가는 게 썩 좋은 건 아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현금을 자꾸 어디 가게 가서 쓰고 일을 하고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지난번에도 가이드라인을 뒀잖아요. 선별직이 전 국민이 아닌데 9만 불 이상인가 8만 불 이상 주거든. 어지간에 다 받는 거죠? 어지간에 다 받죠. 그러니까 내 생각에도 그냥 그거를 지금도 다 쓰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 그런데 소비를 줄여서 주식을 하는 게 아니고. 아, 그런가요? 그 돈을 추가로 더 소비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맞아요. 그거 소비를 다 하면 아마 주식 빠질 걸, 인플레이. 맞아요. 물가 오면.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죠, 사실. 입체적으로 생각해야 돼. 오랜만이네. 오랜만에 들어본다. 입체적 사고. 입체적 사고. 네. 뭐 예리하신 지적이신 것 같고요. 일단 이게 만약에 현금 지급 안으로부터 이게 4,650억 달러 규모 현금 지급 프로그램이 실현된다면 그중에 그냥 극단적 가정을 한 거죠. 37%만 들어와도 1,700억 달러 정도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 1,700억 달러는 거의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0조 되는 거잖아요. 엄청난 돈이죠. 그래서 이게 들어올 가능성도 있으니까 수급 면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극단적인 가정이긴 하지만 현재 미국의 개인 투자분들도 주식 투자 계속 하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수급 면에서는 굉장히 좀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불안의 실체라고 하이투자 증권의 박상현 연구원님이 적어주신 건데 중국 불안의 실체? 중국 증시도 워낙 지금 요새 변동성이 너무 심해서 어제도 상위 지수가 거의 2% 급락해버렸거든요. 결국엔 오후에. 그래서 요새 좀 불안감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 요새 위안화마저도 절화되고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좋지 않은데 일단 중국이 이렇게 불안한 거는 여러 가지 자체적인 긴축일 수도 있지만 그 모든 원인은 미국의 금리 급등과 달러 강세 현상이면 좀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렇게 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기업 부채 규모가 이럴 수밖에 없는 게 GDP 대비 작년 9월 말 기준으로 163%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코로나19 직전인 19년 12월 말에 150%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부채 규모가 13%나 그동안 늘어났고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미국은 GDP 대비해서 기업 부채 규모가 7% 정도 상승했거든요. 중국이 월등히 지금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중국이 좀 부채 증가에 대해서 좀 공포감을 느끼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요새 좀 긴축 이슈가 자꾸만 좀 불거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미국의 또 금리 상승과 좀 맞물려가지고 중국 기업 부채를 좀 자극을 시켰던 것 같아요. 이 이슈가 그래서 현재 중국 금융시장이 굉장히 좀 불안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거기다가 지금 중국 정부도 알리바바라든가 텐센트 같은 기업들 규제를 굉장히 강화하고 있잖아요. 독점에 대해서. 그래서 예전에 알리페이 이름이 뭐였죠? 제가 이름이 갑자기 기억 안 나는데 알리바바의 자유산. 엔트그룹. 네. 엔트그룹 막 상장도 못하게 할 정도로 규제가 좀 심한 편인데 어쨌든 지금 중국 정부가 13년 만에 반독저법 개정을 통해서 디지털 경제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나오는데 사실 중국 증시에서도 제일 셌던 게 이 성장주거든요. 그동안. 그래서 이런 것들도 증시 좀 변동성 확대의 요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이제 중국 정부의 언더컨트럴 하에 있다는 거죠. 중국 시장이 막 불안한 게 아니라 중국 정부가 이런 개혁이라든지 긴축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어서 증시가 불안한 거니까 선호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미국의 금리라든가 달러 강세 이게 역시나 좀 진정돼야 중국 증시도 안정감 찾을 수 있다.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좀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국 데이터들은 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1, 2월 중국 굴사키 판매량이 나왔는데 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2월 굴사키 판매량이 무려 200% 지금 급증한 상태고 그다음에 1, 2월 굴사키 누적 판매량도 지금 굉장히 많이 149%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계속해서 지금 물론 작년 기저효과도 있지만 되게 좀 좋은 지금 경제 펀더멘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속보 나온 거 보니까 보잉 항공기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안 좋은 게 그동안 많았잖아요. 사고도 나고. 그렇죠. 그래서 2019년 11월 이후로는 계속 주문량보다 취소하는 양이 되게 많았대요. 주문보다 취소가 많았대요. 우인 항공기? 네. 뭐 이런 우리 뭐 옛날 2인 항 뭐 이런 거에요? 737 맥스. 뭐 이런 것들. 아 침샷 그런 거? 보잉. 네. 보잉 맞습니다. 보잉. 우인 항공기라는. 보잉. 지금 연부장 얘기가 지금 귀에 안 들어와. 지금 자기 주식 보고 있으니까 자기가 한 5% 오를 줄 알았는데 지금 보압이거든. 아니 어차피 뭐 이렇게 된 거.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제 경우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관심 종목은 훨씬 많을 거 아닙니까. 관심 종목은 한 50개 있어. 그중에 5개가 오늘 같은 날 마이너스인데 그 마이너스인 종목을 다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럼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5개 마이너스라고? 현재? 그러면은 아니 근데 그게 좀 말이 안 되는 게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 같은 날 마이너스면 최근에 성과가 좋았던 기업이 마이너스인가요? 그러면 그동안 스트레스 받아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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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프로 여기서 막 지어내려고 그러지 마. 그건 말이 안 돼. 아무리 정프로라도. 아니 어떻게 오늘 같은 날 5종목인데 5종목 다 마이너스.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아 근데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면 그 성장주가 아니에요. 내가 종목 얘기해줘요? 근데 어제도 빠졌어? 아니 어제도 빠졌어. 어제? 어제도 당연히 빠졌죠. 성장주도 아닌데? 어? 성장주도 아닌데. 아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그건 개잡주인데. 아니 그게 뭐지. 개잡주. 그건 개잡주. 개잡주인가 보다. 내가 솔직히 얘기 안 하려고 했거든. 내가 솔직히 이런 표현까지 안 하네. 야 그건 빨리 갖고 와봐. 진단해서 빨리 잘라내야지 그건. 진단키틱 합시다. 그건 문제가 있는데요. 사실 오늘 민감주를 내가 갖고 있어서 빠지는 거면 괜찮죠. 그럼 당연히 빠져있는 거예요. 신기하다. 아니 물론 제가 갖고 있는 게 5종목은 아니에요. 근데 떨어진 5종목이 다 갖고 있는 거야. 아 진짜 너무 개잡주야. 그건 지금까지도 빠지다가 오늘도 빠지면 그거는. 와 진짜 주식 재밌다. 어떻게 이룰 수가 있지. 그거는 약간 사경인회계사한테 가봐야 돼. 그거는. 아 진짜 심각하게 얘기하는 거라니까. 사경인회계사. 아 이거 숨길 일이 아니야. 빨리 줘봐 봐. 알겠습니다. 아 난 진짜. 빨리 방금 정리하시죠. 진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보잉 항공기가 그동안은 어쨌든 취소가 많았는데. 오늘 속보던 거 보니까 처음으로 82대 주문이 들어오고. 51대가 취소됐대요. 그러니까 이제 역전됐다는 얘기죠. 아 취소랑 주문이. 근데 어쨌든 주문이 늘어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항공기 또 수요가 좀 늘어난다는 얘기니까. 코로나19 이유를 좀 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항공기 업체들도. 그래서 좀 좋은 뉴스일 수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어제 뉴스 나왔지만 이마트하고 네이버가 결국. 이제 지분투자하기로 결정을 한 것 같더라고요. 물론 단독 보도이긴 한데. 1,500억에서 2,500억 규모로 서로 이제 지분투자 들어갈 것 같고. 쓱닷컴 거래액이 지금 작년에 36% 늘어나서 3조 9천억인데. 올해 한 4.9조 원 정도. 이제 저희 당사에 오리나 연구원님이 코멘트를 해주셨는데. 좀 늘어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네이버나 이마트 입장에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이마트는 온라인 쪽이 좀 약하고. 그다음에 네이버는 물류가 없으니까. 물류창고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마트는 물류창고가 엄청 많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상당히 좋은 시너지 효과 발휘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OECD 어제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나왔는데. 한국이 3개월 전보다 0.5% 정도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3.3% 오래 성장할 걸로 보이고. 참고로 한국은행은 3% 전망을 했어요. 그래서 OECD가 좀 더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 전 세계 전망률은 4.2%에서 5.6%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경기 회복 속도가 생각보다는 빠르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수완 부장님. 염 부장님 방송 끝나고 좀 기다리세요. 나는 지금 테마에 성장주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심각하다니까. 동생인데 성장주 갖고 있으니까. 지금 계속 빠졌겠지. 그래서 오늘은 서폭이나 반등하고. 그런데 진짜 그거 심각하다니까. 지금까지도 계속 빠졌는데 오늘도 빠지면. 제 얘기를 오해는 하지 마세요. 오늘 오른 애들도 있어요. 제가 갖고 있는 애들 중에. 아 그래? 오른 애들도 있죠. 5종목 다 그랬잖아. 5종목. 아니 그런데 제가 이쪽에 관심 종목 갖고 있는 애들 중에. 빠진 애들 4시인가 5시가. 응? 내가 다 갖고 있는. 왜냐하면 진짜 지금이 3월 중순이기 때문에. 그거 잘 골라야 된다니까. 진짜. 좀 있으면 뉴스 나온다니까. 다음 주부터 나올 시즌이에요. 다음 주부터.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쭉 내 모니터에도 펄온 게 있어요. 예를 들면 펄온 거 뭐 불러줄까? 롯데쇼핑 펄었지. 지금까지 좋았잖아.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닌 종목 중에서 오늘도 빠지고 일주일 내내 빠졌다. 그거는 진짜 조심해요. 그건 뭔가. 알람이에요. 세상에. 잡초란 없습니다. 다 이름들이 있어요. 계좌푸리라고 부르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내가 미안한데. 내가 뚠뚱 같은 거 하다 보니까 약간 복부한 용어가 그래요. 그런데 갖고 와봐. 빨리 다행히 푸네. 일단 이건 뭐 우리 여러분께 이렇게 심력 끼쳐드릴 일은 아니기 때문에 방송은 좀 마무리하고요. 그렇게 가겠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이 우리 김 프로님한테 상담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김 프로의 상담소. 그렇죠. 네. 김 프로 상담소. 김 프로 내가 상담하는 건데 연부장이나 박병찬 부장 이런 분이 나오지. 네. 그래서 전문가 분들과 함께 위로받을 수 있는 시간. 김 프로의 3% 상담소. 이거 사연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카운소. 많이 보내주세요. 네. 골뱅이. 이브로드캐스팅.co.kr이죠. 그렇죠. 네. 거기로. 이메일 좀 바꿔야 되겠다. 이메일이 너무 어렵다. 3% 닷컴 하면 될 텐데. 그러니까요. 그때는 3%가 없었잖아. 맞아요. 만들 때만 해도. 그렇게 많이 좀 상담 보내주시면 여러분 또 선물도 드리고 하니까요. 많이 상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니 이제 제가 그 강의하는 거 있잖아요. 이제 저희 이제 채팅 방을 만들어 가지고 질문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제가 지난 주말에는 몇 개 달아드렸어요. 근데 제가 주중에는 시간 되면 해드리는데 주중에는 좀 바빠서 늦게 대답할 수 있으니까. 바빠도 하셔야 돼요. 되도록이면 어쨌든 주말까지는 꼭 해드릴게요. 3%를 대하고 방송을 좀 줄이시고. 방송을 줄이시고 답변을 많이 달아주세요. 정말 워낙 바쁘시니까 요즘에. 너무 바쁘죠. 연부장님이 정말 요즘 거의 홍길동 수준입니다. 동해번쩍 서해번쩍. 또 우리 고객분들도 만나셔야 되니까 그렇죠. 정말 바쁘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쨌든 책임지고 답변은 다 해드리니까. 좀 늦더라도 좀 양해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염 부장님과 장우석 본부장의 답변다는 답변권 그것도 꼭 놓치지 마시고. 많이들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EBS2 투자증권의 염승환 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의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비를게 물어봐 신비를게 물어봐 신비를게 물어봐